지역화폐인 동백전이 발행 5개월 만에 예산 부족으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캐시백 홍보에만 치중한 탓에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당초 취지가 무색해져 제도 개편이 시급해 보입니다. 민성빈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 출시된 동백전. 사용액의 10%를 되돌려주는 캐시백 혜택을 앞세워 지난달 말까지 77만여 명이 가입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목표 충전액 3천억 원을 이미 초과하자 이번 달부터 캐시백 비율을 6%로 사용 한도는 절반인 50만 원으로 낮췄습니다. 예산 부족으로 캐시백 혜택이 중단되면 동백전 사용 이유가 사라질 거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치과와 골프용품점, 입시학원 등 비생계형 지출업종에 다수 사용돼 지역 소상공인 지원 취지도 무색해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써야 될 것인가요? 가치와 함께 편익을 같이, 가치와 편익이 같이 논의돼야 되지 않을까 조화롭게 돼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그동안 너무 편익에만 집중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지역 상품 구매와 지역 건강과의 연계 등 당초 설계 목적이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때문에 소상공인을 위한 결제 수수료 할인 등 재설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동백전 사용을 유도하는 지역 상권의 자발적인 할인 행사 등이 늘면 캐시백 혜택이 줄더라도 동백전 사용이 늘 거라는 겁니다. 벌써부터 위기론이 커지고 있는 이 동백전의 지속가능한 사용을 위해서는 현재 혜택 홍보에 치중한 부산시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민성빈입니다.